보시게 되면 22대 국회가 아주 볼만 할 겁니다. 완전히 그냥 국민들을 그냥 헛소비를 여기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할 겁니다. 그걸 국민들이 다 용인을 한 겁니다. 보시게 되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다 갖겠다. 가장 중요한 법사위원장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참모를 국회에 불러서 이렇게 질의를 할 수 있는 운영위원장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다 차지하겠다.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앞으로 펼쳐질 것을 보게 되면 야당이 법사위 운영위원장을 안 주면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질 수도 있다. 여기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전투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여러분들 소위 핵심을 장악하고 있는 운동권 출신들과 그 후예들은 권력투쟁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인 거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어떻게 제압해야 되는 거가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국힘당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완전히 애하고 어른 사이의 게임처럼 보이는 겁니다. 거기다 이 사람들은 이런 큰 뒷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고 여론 결과를 만들 수 있는 파워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은포를 놓더라도 이게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이고 뭐 나경훈 의원이 관례가 그렇고 관례가 뭐 소용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 벌써 22대 총선에서도 다 본인들이 말 안 들으니까 다 운영위원장 다 차지해가지고 이런 법들 다 통과시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임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렇게 임명할 겁니다. 본떼를 보이려고 하겠죠. 법안 처리 관문 역할을 담당하는 법제사법위원장 대통령심 참모와 국회 출석을 결정하는 운영위원장 이걸 민주당에 달라는 거 아닙니까. 안 주면은 전부 다 임명하겠다. 전부 다 임명하려고 하겠죠. 왜 아무도 이제 뭐 눈치를 봐야 될 데가 없습니까. 2년 동안 여러분들 뭐 선거는 거의 없는 것이고 선거에서도 관계 없지 않습니까. 선거 결과 만드는데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도 없는 거죠. 7일까지는 상임위원장을 선출을 강행하겠다. 이제 이번에 이 사람들이 상임위원회 위원장 여러분들 선출한 과정을 보게 되면은 22대 국회를 어떤 식으로 갖고 갈 것인가 여러분들 다 나오겠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근본에 대한 것을 침묵하고 방치한 그 모든 종류의 비용을 대통령도 지불하고 국민의힘 국회의인도 지불하고 동시에 국민들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와 가지고 무슨 뭐 당신이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니 그런 이야기 해봐야 다 소용없는 겁니다. 그건 다 이불 속에서 독립만세 외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우리한테 짧게는 앞으로 4년 길게는 앞으로 몇십 년 동안 한국 사회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예고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국회 다수당이 마음만 먹으면은 18개의 자리를 독자질할 수 있는 구조니까 이게 이제 과거에는 이제 예를 들면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갖게 되면 야당이 운영위원장을 갖게 된다든지 이렇게 여러분들 배분과 관련된 국회 내에 관례가 있었는데 그런 것까지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독식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4월 10일 총선을 기점을 해 가지고 대한민국은 다당제를 선택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당 지배체제에 들어가는 거다. 다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코웃음치를 큽니다. 무슨 말을 그런 말을 하냐. 그러니 왜 눈에 보이는 것이 다당제니까. 그 밑에 흐르는 것은 잘 안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분이 별로 안 좋으니까. 보시게 되면은 이제 4월 10일 총선에서 171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다 갖겠다는 거죠.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추경호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는 1987년도 13대 국회부터 관례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하냐. 그건 신사적인 이야기인 거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다 이제 결과도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는 시대를 열었는데 너희가 무슨 이야기하는 거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네요. 마지막에 민주당이 상임위 독식을 강행하면은 국민의힘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막을 방법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또 설례가 있고 2020년 22대 국회도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이 지연되자 18자를 모두 차지해버린 겁니다. 설례도 있고 하니까 이번도 그렇게 처리하겠죠. 그러니까 선거가 장악된 사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겁니다. 그냥 세금 때리면 세금 여러분들 내야 되는 것이고 오로지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세금 잘 내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세금 내라고 하면 그냥 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이 모든 원제는 선거 공정성에 침묵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 가지고 아우성을 치고 이불 속에서 독립만세를 천번 백번 여러분들 외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직도 근본에 대한 부분을 아무도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고 고칠 생각도 없고 항의할 생각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대로 그냥 쭉 가는 겁니다. 그게 제가 보는 한국사회의 앞날인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냥 일당 지배체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는 다당되지만.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가 이 말도 안 되니까 의회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이다. 이렇게 아우성 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나경원 의원 자신도 무슨 의회 민주주의 파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선거 문제는 전혀 언급할 수가 없으니까 아무도 싸울 의지가 없는 겁니다. 아무도 싸울 의지가 없으니까 그냥 이게 일당 지배체제가 들어간 겁니다. 일당 지배체제가. 다 여러분들 뭐 논평하는 사람들이 다 장밋빛 이야기를 하고 뭐 헛소리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비양심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상 밑에 이런 흐르는 것이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지금 흘러가는 건지 그걸 여러분들 양심을 선거 부정을 보고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던 것과 마찬가지죠. 이게 실질적으로 일당 지배체제가 된 거죠. 그걸 가지고 무슨 뭐 다르게 다른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죠. 오늘 그러니까 여기에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 다수권력을 지휘해서 의회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이건 현상 표면에 드러난 이야기 그 밑에는 그 사람들이 선거를 장악한 거지 않습니까. 선거를 꼼짝할 수 없게끔. 이게 뭐 앞으로 지방선거나 모든 선거를 다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고 여론도 원하는 대로도 만들 수 있고 선거를 만들어도 여러분 찍소리 못하고 여론을 만들어도 찍소리를 못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18개 상임위원장 차지하는 건 아무 문제도 아닌 거죠. 나라가 완전히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수권력을 앞세워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을 파괴하고 있다. 그럼 뭐 나경원 의원도 정치를 계속해 하니 그냥 현상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다수권력이 어떻게 탄생했냐 이거는 절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누구도 이야기를 안 할 겁니다. 뭐 윤상현 위원이 뭘 보고를 받고 할 때도 난 별로 그냥 의심을 안 거죠. 늘 해보는 이야기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거죠. 오늘 보니까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가 다수권력을 앞세워서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을 파괴하고 있고 그 사람들한테 좀 이성을 찾아라 하기는 많은 이성을 찾기는 여러분들 그 사람들 이성을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욕심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성은 뭐 그냥 집에 두고 다니는 거고. 여기 보시면 뭐 다른 뭐 그렇게 이렇게 논리적인 이야기가 이제 전혀 쓸데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뭐 수털리게 되면은 그냥 탄핵하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뭐 꼼짝할 수 없는 거죠. 이제 여론도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엉망진창인 사회가 돼버린 겁니까. 윤 대통령께서는 3년간 뭐 잘하면 자리를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3년이 너무나 긴 시간이고 이 사람들하고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하자고 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 3년을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걸 다 들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 들어줄 수가 없으면 3년을 그냥 유지하도록 내버려 둘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국회가 개원되고 지금 막 시작됐을 때 지금 이 정도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의 그런 지금 정치적인 그런 풍향계는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이재명 당대표는 4월 10일 총선에서 정부 여당을 투표로 심판했음에도 성북하지 못한다면 이제 국민들의 힘으로 책임을 물어야 된다. 투표로 승복했으니까 투표 이름으로 모든 게 다 정당화되니까 그 투표를 못 지키면은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겁니다. 본인은 뭐 그렇게 생각하겠죠. 내 남은 기간이 3년이니까 3년을 지킬 수 있다. 글쎄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자 하여튼 이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권력투쟁은 참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친위부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중간한 다수보다도 아주 소수의 결속력이 강한 응진력이 강한 사람들이 권력을 쟁취하는 데는 어마어마하게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나치가 여러분들 장악할 때도 친위부대 역할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가장 여러분 권력의 중심에 이게 이재명 당대표의 친위세력이고 작년도에 공식적으로 출발됐던 이 친명조직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 정식 명칭은 더민주정국혁신회의입니다. 냄새가 좀 이름이 이게 여러분들 중핵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운동권 출신들이죠. 그러니까 야무지게 권력투쟁을 하겠죠. 그리고 이미 혁혁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여러분들 그런 영장천구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도 이 사람들이 다 이런 방패막이화 된 거지 않습니까. 다수 중요하죠. 그러나 훨씬 더 결성적이 있는 그런 헌신적인 소수가 권력을 쟁취하는 데는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거죠. 이 더민주정국혁신회의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겁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재명을. 이재명을 여러분들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판사들 다 굴복을 하겠죠. 굴복을 시키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특히 여기 이번에 이런 원외 조직이었는데 이번 선거를 통해 31명이 원내에 진입했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재명 씨는 머리가 비상해요. 이 권력을 쟁취하는 걸 보게 되면. 투쟁 능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 같아요. 그게 완전히 대한민국이 이재명이 소나기에 들어간 겁니다. 휘하에. 이게 아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이 면회 공천을 받아 가지고 당선된 더민주정국혁신회의 소속 국회의원들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만들겠죠. 이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만들어 가지고 나라를 장악하겠죠.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 보는 겁니다. 이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될 때 저는 굉장히 눈여겨본 조직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더민주정국혁신회의 짧은 명칭은 그냥 혁신회의라고 그렇게 하네요. 가장 중심적인 인물은 강우연 50년 50세고 광주광역시에 이번에 국회의원이 된 분이죠. 이 정국대회를 열고 2기 출범을 발표하며 새 가시에 나섰다. 이 조직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결속력을 강화해 가지고 다시 또 당권을 장악하거나 대권을 여러분 장악하는데 엄청난 여러분들 화력을 제공하겠죠. 작년 6월 달에 1기가 출범할 때 강위원 그 당시는 당대표 특보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차기 대선을 위한 조직을 만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31명 정도의 원내 국회의원들이 나왔으니까 일거에 더불음주당의 가장 주류 세력이 된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만드는데 아마 뻔질나게 이제 언론에 타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핵심 세력들이 운동권 출신이고 상당히 여러분들 권력투정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다수 어리버리한 다수가 많아도 관계없는 겁니다. 소수가 결집해 가지고 선거를 차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제압을 해서 뭡니까 나라를 접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생생하게 볼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사람 좋은 다수는 별로 필요가 없는 겁니다. 권력투정에서는. 이 혁신회의 출신 당선자 31명 외에 박찬대 원내대표 정청래 최고위원 이하경 국회 부의장 후보 등 혁신회의 소속이 아닌 의원도 10명이 참석했는데 어쨌든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투쟁 방향이라든지 그리고 또 전국적인 규모의 그런 투쟁 목표 그리고 투쟁 절차 그리고 투쟁 콘텐츠들이 대부분 다 이 혁신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발신되고 그걸 관철시키는 거죠.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 보시게 되면 이미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 사람들의 투쟁력이 얼마나 뛰어난 것은 작년 9월 달에 이재명 대표가 단식할 때 동조단식 농성을 벌렸고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을 때도 국회안에 시위를 열고 구속영장 기각탄원섬용운동에 나섰고 대선을 향한 교두보를 확보하고 공천혁명으로 총선 승리를 주도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성과를 본 거죠. 대통령 이재명 시대를 만드는 것이고 혁신회의는 대선이라는 결전을 준비하는 조직이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접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맨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다 무관심하고 다 주저주저하는 사이에 이 사람들이 딱 장악해가지고 뭐죠. 그냥 나라의 방향을 다 그냥 그렇게 그냥 몰고 가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제 AI를 활용해가지고 더민주정국혁신회의가 어떤 조직인가 물어보니까 잘 정리해 주네요. 이재명 당 대표의 차기 대선 준비를 위한 친위 조직으로 평가되고 있고 작년 6월 달에 강성친이징명가 주도해 만든 다체로 이재명 대표의 차기 대선을 위한 조직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재명 친위부대, 친명 최대 계파 등으로 중증하고 핵신회의 측은 대통령 이재명 시대 대선 결전 준비를 동호하고 있다. 최근 2기 체제 출범 시에 1천여 명이 참석하는 등 세력을 과시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이제 가장 중심적인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무슨 의원 그런 회의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세상을 그냥 갈아엎는 겁니다. 그냥 뒤집어 퍼가지고. 사람들 목표는 딴 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이제 그 당시에는 특보였고 지금은 이제 광주광역시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강위원 씨입니다. 올해 50이고 뭐 딱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월간중앙회 2023년도 11월 기사인데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력을 바꾸자는 겁니다. 뭐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세상을 바꾸고 판을 엎을 겁니다. 이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세상을 판을 엎어가지고 우리 세상으로 만들 겁니다. 그 이야기죠. 강위원 그 당시의 특보 지금은 광주광역시 국회의원이 이 운동을 조직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심적인 인물인데 이 딱 한 문장에 이런 기자가 아주 핵심적인 그런 표현을 잘 오집어 냈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력을 바꾸자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을 바꾸자는 겁니다. 세상을 엎자는 거죠. 그게 이 양반들이 추구하는 겁니다. 세상을 엎기 위해서 그 중에 하나가 기본소득이 실행되는 사회를 만들자는 겁니다. 기존의 노동에 기반을 둔 복지국가가 아닌 기본소득에 기반을 둔 사회경제체제가 필요합니다. 사회를 엎자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쭉 흘러가는 모습들을 대부분 일상이 너무나 바쁘고 살기가 힘든 분주하니까 이걸 잘 못 보지 않습니까? 큰 흐름을 이 사람들이 뭘 추구하는 건지 엎자는 겁니다. 엎어가지고 우리 세상을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이 양반들이 이제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집권이 되게 되면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변하겠죠. 체제가 그리고 그 체제에 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 강의원 국회의원이 주장하는 기본소득에 기반을 둔 사회경제체제라는 것은 세계사의 흐름하고 완전히 역주행하는 거죠. 관계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어차피 자기가 옳다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완장을 찬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구한말에도 쇄국을 외치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나라를 끌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반 대다수의 이름들 민중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게 이름도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앞이 참 깜깜한 거죠. 이렇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각을 이해하게 되면 그냥 역주행하는 사회로 가는 겁니다. 지금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은 선거가 장악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들이 완장 찬 사람들이 그냥 원하는 대로 그냥 국가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뭐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외쳐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미 장악이 됐기 때문에 얼마나 이 사람들이 허약한 거 하니까 지금 이 대통령 지지율 문제 이게 이제 집권하고 2년째가 됐는데 여론조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보통 시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하나 여러분들을 고치지 못한 채 집권 2년차 3년차를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하고 있는지 도대체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 뭐가 있는지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한 신문의 일면에 가장 많이 읽힌 정치기사가 여당 텃밭인 tk도 돌았었다. 윤 지지율이 21%의 비상 걸린 용산 대통령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낮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뭔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렇게 지지율이 고착돼 있던 그런 느낌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가장 여러분들 국정을 운영하는 데 중요한 것이 여론 지지도 조사가 공정화에 치러지는 건데 응답률이 3% 5%밖에 안 되는 그런 지지율 조사를 가지고 계속 발표를 국민들을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이런 거 하나 제대로 잡는 일을 못한 데가 어딘가 하니까 윤 대통령이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못한 채 지금 집권 3년자가 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당 텃밭 TK도 돌아섰다. 윤 지지율 21%의 비상걸린 요정상 대통령실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것은 사실인데 이렇게 낮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낮지는 않을 건데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가 국정 수행 지지율이 21%로 취임 이후에 최저치이고 부정평가는 70%로 최고치다. 대통령의 국정운용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실망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수행 지지율이 2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너무 낮은 겁니다. 그리고 그게 그걸 인위적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생각드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게 되면 제가 어제 1만 2천 명 정도가 참여한 한번 물어봤습니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21% 침의회 최저 갤럽조사 동아일보 5월 30일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게 83%가 여러분들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지지도가 낮은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 이걸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낮지만 이렇게 낮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195명이 댓글 남긴 걸 보게 되면 한 8-90% 정도는 아니 대통령이 선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침묵해가지고 어떻게 대통령입니까 이런 댓글들이 한 8-90% 정도를 차지하는데 그래도 대통령 직무수행의 긍정이 21%가 나오는 것은 너무 낮다는 겁니다. 지나치게 낮다는 거죠. 이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여론조사 결과가 엉망진창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아무리 여소 야대 여러분들 그런 형국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선거제도하고 여론제도는 좀 손을 보셔야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여러분들 손을 보지 않는 상태로 지금 와가 용산 대통령실이 무슨 여론조사가 낮아가지고 문제다 이렇게 하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그동안 뭐했냐 이야기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론조사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언급하게 되면 그거는 바로 선관위 산하의 방시민 간의 여러분들 무슨 조직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를 수행하는 감시감독하는 조직에 대한 문제니까 아무도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국힘당도 나라가 여러분들 너무나 참 참 엉망이 돼버린 거죠. 이거를 아주 오랜만에 홍준표 시장이 이야기를 하셨네요. 홍준표 시장이 애둘러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론조사 당신들 그렇게 여론조사하면 안 된다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라에 믿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모두가 다 조작이니까 기가 찬 거죠. 그것도 조작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홍준표 시장께서 과거 사례를 들어가지고 이게 여론조사를 이런 식으로 마사제가 내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조차 지금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탄핵 대선 때에 선거 일주일 전까지 내 지지율은 7에서 8%는 늘 한자리 숫자로 발표됐다. 이게 뭔가 아니까 숫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냥 이걸 윤 대통령 보고 고치라고 대통령 시켜준 거 아닙니까 진짜 사람이 물렁물렁해도 그렇게 물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홍준표 시장은 정치판에 30년 있었는데 여론조사가 어떻게 시행되는지 알 거 아닙니까 문장 앞에 한 문장만 보더라도 뭡니까 그냥 여론조사를 마사지를 했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최종 발표 때도 유일하게 득표수보다 10% 이하로 발표되었지만 당시 문재인 안철수 보는 근사치로 발표되었습니다. 나만 여러분들 조작하고 다른 사람은 여러분들 그대로 발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게 한국에서 제일 신뢰성 있다는 여론조사 기관에 발표했습니다. 한국 갤럽 이야기는 하는 겁니다. 이독 그 기관이 당시 그렇게 발표한 것은 정상적인 여론조사였다기 보다도 특정 후보의 대세론을 만들어주기 위한 자기적인 여론조작으로 나는 보았습니다. 정치판에 30년을 활동한 홍준표 씨가 자기 여러분들 선거를 치르면서 한국 갤럽 여론을 어떻게 조작해왔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 나라가 나라가 아닌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조선사람들 피해는 거짓과 위선이 여러분들 흐르는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되겠냐 이야기죠. 나라에서 이렇게 믿을 게 하나 또 전부가 다 조작이니까 그때 여러분 한국 결럽 하고 홍준표 여러분들 후보가 한판 크게 싸웠을 겁니다. 유독 그 기간이 당시 그렇게 발표한 것은 정상적인 여론조사였다기 보다 특정 후보의 대세론을 만들어주기 위한 자기적인 여론조작을 나는 보았습니다. 그렇게 여론조작하고 그다음에 2017년 대통령 선 걸 조작을 했잖아요. 조작한 거 다 밝혀서 여러분들 공병호 tv를 통해 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러니까 내 입에서 한국 사람이라는 이야기 아니고 그냥 조선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냥 여론을 조작하고 선거를 조작한 거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저는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 결론이 어떻게 날지 참 궁금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결론이 이렇게 가면 다음에 결론이 종착지가 어디로 연결되겠습니까 아무 일도 없겠습니까 그렇게 바랍니다. 하도 여러분들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를 예의주시하면서 이건 아니다고 생각하니까 홍준표 시장이 그냥 조심스럽게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번 총선 여론조사도 그런 경향성을 보았고 최근 여론조사에도 그런 것을 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론조사를 만진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 선거를 안 했으니까 이번 관찰자 입장에서 4월 10일 총선에 여론을 봤을 거 아닙니까 우리처럼 4년 정도 선거 문제를 파도 촉이 생기는데 30년간 정치판에 살아서게 되면 여론조사라는 걸 흔히 보일 거 아닙니까 민심하고 계리가 얼마나 나오는지 여론조사 무용론을 제가 제기하는 이유도 그런 것에 기인합니다. 응답률 12 5% 이하는 발표 금지하고 이른바 보정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보정한다는 것은 마사지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에 마사지를 하면 어떻게 되냐 이야기 응답률 10%는 안 되는 여론조사는 설계학에 따라 얼마나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2011년 7월 전당대회 때 3억을 주면 10%는 더 만들어주겠다고 제의한 어느 여론조사 기관이 다시금 생각납니다. 전부가 다 조작인 겁니다. 나라가 너무 썩은 겁니다. 누구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죄의식이 없고 처벌받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외형은 성장해간 나라가 검사하게 보이는데 전신의 뭐죠 그냥 악취가 진동하는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 뭡니까 2017년 대선 때 여론조작했고 2024년 4월 10일 종선대 여론조작했고 지금 윤 대통령 국정지도 여론조작하고 있고 그거 해결하라고 대통령 만들어줬는데 2년 동안 뭐 했냐 이야기 2년 동안 뭘 했냐 이야기 사람 사는 사회가 짐승상의하고 다른데 그래도 좀 정직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국가의 아주 중요한 그런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선거를 조작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정말 제가 볼 때는 오늘 그래도 홍준표 시장이 이 대통령 지지도를 보고 그래도 정확한 말씀을 해 주시니까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이야기 아무도 안 하지 않습니까 국힘당의 국회의원들이 100명이 넘지만 다 입을 다물고 숨죽이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딱 조선시대에 살면 된 사람들인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의회의 민주주의가 어떻고 자의 민주주의가 다 여러분들 뭐죠 허황되고 본인들 수준에 넘어서는 그동안 참 잘 먹고 잘 산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참 제가 볼 때는 참 부끄러운 일인 거죠 모든 것을 다 조작을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에 문제가 없으면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것이 다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는 것이고 누구 이야기처럼 가비지를 집어넣으면 가비지 인하면 가비지 아웃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 세상 만사가 다 인과 음본데 뿌린대로 거두는 건데 이렇게 조작과 허위와 거짓 이런 일상이 돼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 앞으로 나라가 온전할 수 있겠느냐 물론 기적지로 온전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확률은 낫겠지만 완전히 다 제압당한 겁니다 오늘 보시게 되면 그냥 전부가 다 제압이 된 겁니다 저보고 희망차고 여러분들 낙관적인 이야기를 해달라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저는 그냥 희망적인 낙관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하게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다 제압이 당한 겁니다 제압이 당해가지고 왜 사람들이 다 저항하기를 포기하고 침묵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것으로 역주행하는 거죠 세계사의 큰 흐름에 역주행을 하는 겁니다 세계사의 큰 흐름에 역주행한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냥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인 거죠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프랑스의 재정수지적자가 여러분들 국내 총생산 gdp의 3%인데 snp에서 여러분들 국가신용평가 등급을 낮춰버렸지 않습니까 이번에 하계올림픽을 실시하는데 한국이 3.9%지 않습니까 지난해 5.4%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25만원 해서 13조 원 여러분들 민생지원금 주자는 거지 않습니까 정신이 나가도 이만저만 나간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재정수지적자가 이런 발생해 가지고 서구 사이 굉장히 중심적인 나라 가운데 프랑스를 알자 없이 snp에서 뭐죠 그냥 신용등급을 그냥 낮춰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는 나라인데 대한민국은 누가 도와줄 겁니까 아무도 유럽연합처럼 뒷배경이 될 수 있는 나라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골에서 나서자라면 좀 서울에 부유한 사람들에 비해가지고 어렵게 대부분 다 일어서지 않습니까 자활의지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항상 자기를 누가 다른 사람이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근금절약하고 항상 대비하고 남보다 더 성실하게 건면하게 일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는 서방 선진국도 아니기 때문에 누구를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가 어려워졌을 때는 EU 유럽연합이 있고 독일이라는 나라가 있으니까 그걸 좀 봐줄 수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어려워지면 누가 봐줄 겁니까 중국이 봐줄 겁니까 일본이 봐줄 겁니까 외환위기 때 한번 당해봤지 않습니까 돈 구하러 가 다 노 받는 거를 경제적인 문제가 그렇다고 치면 나라의 여러분들 근간에 해당하는 것이 여론조사 선거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렇게 손을 대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이게 짧은 문장이지만 홍준표 시장 이야기는 전부를 다 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치판에서 30년 정도 산 사람이 대한민국 여론조사가 얼마만큼 조작을 하고 있는지를 마사지를 하고 있는지를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 여러분들이 2년 동안 해결을 못하고 심지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하나까지 여러분들 못 찍어가지고 압박가신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우라통이 침입니까 양심들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제가 아침부터 연락이보다 그냥 웃는 게 낫겠네요 정신 바짝 여러분 몬철이면 그냥 골로 가지 않습니까 세상이 정신 몬철이면 그냥 바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오늘 이 보시게 되면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좀 왼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버렸는지 체계사의 큰 얼음을 여러분들 거슬러가지고 거꾸로 가면 가난해지고 고생을 하잖아요 오른쪽으로 계속 달려야 되는데 왜 가난한 쪽으로 계속 가려고 그렇게 하냐 이야기죠 이제 뭐 가난한 것도 이러면 더해가지고 뭡니까 선거까지 전체주의 체제하고 비슷하게 이러면 가니까 기가 차지 않습니까 정신 바짝 몬철이면 그냥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이 좋아가지고 남들이 다 잠을 자거나 또 뭐죠 약간 비실비실할 때 이러면 깨어두고 이렇게 나라를 일으켰는데 이제 넘어지면 이제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오늘 보니까 자 이보시죠 오늘 이 저는 원래 마르커스주의자였습니다 제일교포 북송이 좋은 일인 줄 알았습니다 이 배운 사람들이 이렇게 쓸모있는 바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주 학구조로 생겼지 않습니까 도쿄대학의 교수께서 북한 인권 개선활동에 대한 공을 인정받아가지고 상을 받게서 이런들 방한해가지고 가진 인터뷰인데 몇 대목이 우리 함께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소개 오가와 하루히사 도쿄대 맹해교수였습니다 그 시대를 지배하는 시대정신이란 게 있는데 그 시대정신을 그냥 맹종해서 안 되는 거죠 그 시대정신이 여러분들 크게 이렇게 유행이 되더라도 옳은 게 무언가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더 민주 무슨 핵심 회의나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을 엎어서 기본소득이 지배하는 사회로 만드는 것은 나라가 완전히 골로 가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것을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 30년 이상 정도 여러분들 경제문제나 이런 것을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기본소득제를 기초로 한 사회정치 경제체제의 변혁을 꾀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목표입니다 그렇게 하면 나라는 완전히 골로 갈 겁니다 저는 아주 다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저는 대세를 추종하지 않고 대세에 여러분들 시시비비를 가려가지고 오른쪽에 쓰는 것이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멀쩡하게 생긴 오가와 하루이사 도쿄대 맹혜교수도 1960년대 일본을 풍미했던 좌익사상에 빠져가지고 제1동포를 여러분들 전부 다 북한에 북송하는 것이 찬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헛똑똑이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기본소득제를 가지고 경제사회정치 체제를 변혁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 돼야 될 이유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대책이 없는데 그런 생각에 동조한 사람이 꽤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할 수 없는 다 새끼들하고 고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내가 지난 산용안 노력을 해가지고 주변의 여러분들 그런 제야 전문가나 이런 분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 밝혔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선거 다 만졌다 똑같은 방식으로 만졌다 앞으로 똑같이 만질 거다 그래도 그래도 끄덕도 안 하지 않습니까 사회가 만졌어요 그게 진짜입니까 뭐 이 정도인 거죠 그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애들하고 같이 뭡니까 그냥 죽도록 고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내가 그렇게 밝힐 수는 있겠지만 내가 이런들 뭡니까 그걸 뭐 하기 위까지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기 오늘 여기 보시게 되면 1960년대 일본의 대학가 분위기는 좌파일색이었습니다 이게 큰 분위기였던 거죠 그런데 좌파나 좌익이라는 것이 결국은 어려워지고 가능하지 않는 정치체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걸 추종했던 거죠 그 시절 좌파 지식인들 사이에 북한을 이상함으로 보는 풍조가 만연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중국의 여러분들 문화혁명을 여러분들 찬양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고 그 당시 그 대열에 썼던 사람이 지금의 운동권 출신들이지 않습니까 사회주의 조국 건설에 이바지하겠다는 심하게 넘쳐 북한행을 선택한 제1동포들에게 감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책 없는 거죠 그러나 배운 사람들이 이런 덫에 잘 여러분들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완장찬 여러분들 사람들이 자칫 이렇게 이런 데 빠질 수 있는 거죠 기본소득 얼마나 용어가 건설합니까 문화대혁명 대약진운동 신경제계획 얼마나 좋습니까 소득주도성장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빠지게 되면 그냥 전부가 고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가다 보면 해방이 되게 되면 70년 80년이 흘렀는데 어떻게 이렇게 시장을 이용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일어선 나라에서 이렇게 뭐죠 생각이 삐뚤어진 사람들이 많고 이제는 정치권에서 보면 그게 주류를 차지해 가지고 기본소득 중심으로 하는 정치 사회 경제계획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뭡니까 엎읍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가 보니까 야 너가 공부 좀 해라 공부 사람이 공부를 해야 이렇게 물리가 깨우칠 건데 허구헌 날 뭡니까 그냥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선입견의 바탕을 두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정치적 어젠다를 만들어서 나라를 끌어가려고 하니까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1960년대 일본 대학가 분위기인데 제대로 산 사람들 같으면 이런 식으로 놀아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 가지고 1993년도에 제1동포로 북송됐다 이런 탈출한 사람들의 정언을 듣고 회심해 가지고 그것이 바로 사기극이었다는 걸 느끼고 꼭 그거를 당하고 나서 아느냐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윤희상 같은 사람을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윤희상 시위를 두고 제가 집이 경남 통령이기 때문에 무슨 추모관도 있고 그렇게 나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죠 왜? 체제 경쟁이 한참 불이 붙었을 때 북한 이름 체제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많은 사람들이 북한으로 가는데 여러분들 부역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 완장을 차고 정치 권력을 여러분들 행사하는 사람들이 현실적인 그런 시각을 갖지 않으면 이렇게 여러분들 이분이 얼마나 멀쩡하게 생겼습니까 도쿄대의 맹혜구소에서 학자로서도 굉장히 이런 명성이 있었던 분 같습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젊은 날에 잘못을 많이 저질렀지 않습니까 도쿄대 재학 시절에 학내 투쟁을 했고 교수가 된 직구에도 사회주의 운동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철저한 마르커스주의였습니다 배움이 반듯함을 반드시 주는 건 아닙니다 저는 북한이 이상적인 사회주의 국가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사회주의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새로운 계급이 탄생하는 건데 세상 한 번 없지 않은 사람들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는 사람을 중심으로 새로운 계급이 탄생하고 대중들은 대부분 가난해지는 거죠 그게 역사를 보면 다 나오는 이론을 보면 다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분 정언을 짧은 여러분들 정언이지만 너무나 여러분들 가치가 있는 거죠 북한이 이상적인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 개인 숭배에 몰두한 독재국가라는 사실을 훗날 알게 됐습니다 이상주의 사회주의 국가가 없는 거죠 인간이 본래 권력을 탈취하게 되면 끼리끼리 해먹는 것이 그냥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마 이분이 젊은 날에 반성을 하는 겸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이렇게 거론화하기 시작하셨는데 이렇게 다 여러분들 제일 동포들이 북송이 된 거 아닙니까 이 부모들이 내렸던 이 순간의 판단 이 순간의 판단들이 이 북송선을 터는 아이들 일생에서는 도도로 올 수 없는 걸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진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선거 공정성 문제에 침묵한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 세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먼저 노후가 어떻게 될 거냐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북송선이지만 나는 이 그림을 보고 이 사진을 보고 지금 우리 세대가 선택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 세대가 선거 문제에 대해서 다 입을 다물고 여론처럼 조작에 다 입을 다물고 그 결과를 보는 겁니다 그거는 오래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대로 비용을 치르게 되겠죠 이 보시게 되면 이 조언을 합니다 한국 진보진영에 대한 생각은 과거 한국의 민주화에 귀한 분들이 한국의 민주화와 인권신장에만 만족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대단히 아쉬운 일입니다 같은 민족인 북한의 2,500만 명이 노예상태에 허덕이고 있는데 진보진영이 눈을 감아서는 되겠나 싶습니다 한국은 도덕적으로 여러분들 굉장히 건강해지고 훌륭해질 수 있는 좋은 여름 조건에 있는 거죠 그것은 한반도의 절반에 해당하는 2,500만 명 정도가 어마어마하게 인권유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도덕 재무장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도전과제인 겁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우리 사회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침묵을 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도덕적 수준이 정확하게 우리 내부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다 침묵으로 연결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 한국이 선거에 대해서 침묵하고 여론 조작에 대한 침묵을 하는 것은 북한 인권의 침묵을 하는 것과 거의 동전의 양면 관계입니다 한국의 여러분 도덕윤리는 다 죽은 겁니다 저는 그리고 그 대가를 한국인들은 치르게 될 겁니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분이 그 이야기지만 그냥 여러분들 북한 인권 문제 수준이 아니고 우리의 도덕적 정화 문제까지 여러분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미래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미래가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미래라는 것은 항상 가능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나 가비지가 들어가게 되면 가비지가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가 이렇게 사회의 근간에 해당하는 문제 이렇게 철도철미하게 침묵한 그 대가를 얼마나 치르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걱정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며칠 동안 좀 여러 번 다뤘는데 채태원 sk그룹 회장 제가 이제 방송을 하게 되면 다른 분들은 이제 방송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백그라운드가 연구를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복귀를 하거나 과거 일을 여러분들 추적하거나 이런 부분을 조금 자주 하는 편이죠 이 채태원 회장이 그냥 사실혼을 유지를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런 안타까움이 지금도 드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이혼소송을 하려고 결심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데 이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 최태원 회장하고 노소영 관장의 이제 결혼생활 이후의 일들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2015년 12월에 최태원 회장이 언론을 통해서 혼혜자 존재를 고백하고 이혼 의사를 공식화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럼 2015년 때 어떤 일이 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때 이러면 아주 중요한 한국의 그런 민법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사건이 최태원 회장으로 하여금 이혼을 결심하게 한 중요한 요인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춘문호님 고맙습니다 자 이 보시게 되면은 이때 이런 간통제가 2015년 2월에 폐지가 됩니다 간통제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론의 그런 지속성이나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그런 부분이었던 간통제 이 간통제 표지 부분이 이게 이제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 그 외의 상관행위를 2년 이하의 진적에 차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241조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본작은 되는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규정으로 우연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2015년 2월 26일 날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 사회에서 대법원이라든지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판례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아마 이런 간통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없었으면은 그냥 최태원 회장도 이렇게 이혼까지는 아마 밀어붙이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간통제 위헌 판결이 2월 달에 2015년 2월 달에 있고 그다음에 12월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것을 공론화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2015년 12월 달에 2015년 달에 무슨 일이 있었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게 헌재에서 간통제를 폐지하는 그런 판결이 있었네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2015년 또에 저는 최태원 회장이 언론에 나와 가지고 이 문제를 거론했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든데 그게 아니고 세계일보에 여러분들 잡힐 편지를 보냈네요 최태원 노소영 씨와 결혼이 지속이 어렵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 여러분들 여론화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세계일보에 보낸 편지가 지금 남아있네요 이제 세월이 한 벌써 10년 정도가 흘렸기 때문에 이 사건이 처음에 어떻게 공론화 됐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그동안 궁금했는데 최태원 회장이 나와 가지고 언론에 공개를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편지를 썼네요 이런 편지를 이걸 독점적으로 세계일보가 여러분들 실으면서 문제가 됐네요 이렇게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 최태원 회장이 고생을 많이 했네요 여기 보니까 2003년도에 수감이 한 번 됐고 그다음에 또 2013년도에 2003년도에는 SK그룹 주식 분식회계 때문에 여러분들 구속이 됐고 저는 한 번만 기억하는데 두 번째 또 여러분들 500억 원대 투자금 횡령 혐의로 2013년도에 이렇게 구속 수감이 됐네요 참 세상 살면서 영의 몸이 되는 것이 한 번도 그렇게 보통 사람들은 어려운데 두 번씩이나 이렇게 여러분들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이 있었네요 여러분 이걸 딱 보시게 되면 대개 결혼 생활이 그렇게 한 10여 년 정도 좋은 시간을 가졌겠네요 그 외에는 보시게 되면 89년에 장녀가 나고 91년에 차녀가 나고 95년에 장남이 나고 그다음에 장남이 이제 몸이 아파 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죠 그 사이에 이제 노 대통령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분식회계로 이러면 남편이 갇히고 2010년도에 혼혜자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한 10여 년 정도 10년 한 15년 정도 여기 이제 2013년도에 최태현 회장이 횡령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횡령은 2014년에 이제 확정이 됐고 2015년도에 이제 세계일보에 여러분들 편지를 보내서 혼혜자 사실을 공론화했고 2015년도 12월이니까 2015년도 2월 달에 여러분들 간통제가 폐지가 됐고 간통제 폐지가 아마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적하는데 이번에 여러분들 위자료 산정에 가장 크게 역할을 했던 것이 2013년도에 최태원 회장이 옥중에서 노소영 관장에게 보낸 편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판결문에 들어있는데 우리는 보지 못했고 채널A에서 보도했네요 이게 아마 처음 2011년까지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죠 본인이 인정을 안 했다고 하니까 감옥에 있는 남편이 이 편지로 뭡니까 혼혜자가 있다는 것을 밝혔으니까 얼마나 충족이 컸겠습니까 사실을 말해줬으니 근거없는 추적을 말하고 다니지 말아달라 내가 혹은 누구라도 아이에 대해 다른 말을 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말도 엉망하게 딱딱하게 쓴대요 문장이라는 것이 이제 그 사람이 갖고 이제 생각을 듣는데 그동안 알리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미안하다 몇 가지 사실은 분명히 해주고 싶다 아이는 나와 김희영 사이에 태어난 게 맞다 이렇게 감옥에 가가지 여러분들 남편 걱정을 참 많이 했을 건데 2013년도에 이게 아마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판결의 근거 가운데 하나가 됐구나 이렇게 나오네요 제가 이제 뭐 그동안 여러 차례 보도를 했기 때문에 스쳐 지나갔는데 오늘 이걸 보니까 일치를 보게 되면 대부분 추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2010년에 이제 아이가 낳았으니까 대개 2008년도에 나왔으니까 그죠? 2008년도에 광복적 털사로 나왔으니까 2008년도 8월 15일부터 사람을 만났을 가능성이 높네요 2008년 8월 15일부터 아이가 9개월 되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여러분들 사람을 만났겠네요 세 사람을 2008년 8월 15일 이후부터 2010년 사이에 한 9개월 정도 되니까 나오자마자 만났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치? 그리고 2013년도에 구속됐으니까 노소영 관장에 고생을 많이 했겠네요 일지를 보는 것은 상당히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그 일지를 보게 되면은 대개 이제 저는 그런 평전이나 이런 책들을 여러 권 집필해 봤기 때문에 대개 평전 같은 걸 쓰게 되면 한 인물의 일지를 가지고 추적을 하거든요 이렇게 추적하게 되면 대개 그 사람을 언제 만났고 이런 부분이 다 나오는데 감옥생활 마치고 광복적 털사로 나온 것이 2008년 8월 15일이니까 그리고 2010년도에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그 사이에 여러분들 만났겠네요 자, 어떻든 간에 뭐 이조를 지불 안 하게 되니까 대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는 지켜봐야겠죠 다 이 사람들이 다 1960년생들입니다 연대통령 1960년 최태훈 회장도 1960년 저도 1960년 이렇게 이제 고초를 겪으면서 또 노소영 관장의 아주 얼굴이 담대한 걸 보면은 여장부는 여장부 같아요 누구 말처럼 장군의 딸인 모아입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오늘 여러분들 좀 칙칙한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오늘 좀 약진하는 시대 이야기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미국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인도계 미국인들이 참 약진을 하고 그 다음 특별히 이제 대만계 미국인들이 참 약진을 하네요 참 세계를 빛난 인물인데 이제 엔비디아의 젠슨 황 그리고 이제 TSMC의 모리스 창 창업자 대만계 인물들이 참 부럽네요 미국에서 그렇게 이름을 날리는 것은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아마 대만인들의 자긍심일 같아요 오늘 보니까 대만에서 큰 이렇게 이제 IT 관련된 컨벤션이 열렸습니다 미국의 네바다에서 열리는 그런 라스베가스 열리는 CES하고 마찬가지로 거기서 이제 HBM312단 5세대 고대역국 메모리 블랙웰 울트라를 앞으로 생산하겠다 이런 내용을 젠슨 황이 기조연설에서 밝혔네요 그 큰 모임이 컴퓨텍스 2024입니다 역사가 오래됐네요 1981년에 시작된 아시아를 대표하는 그런 IT 산업 박람회인데요 그게 이제 그 모임이 이제 이렇게 열렸는데 그게 이제 뭐 여기 참 세계를 다 움직이는 사람들이네요 젠슨 황 엔비디아 CEO 펫 게싱어 인텔 CEO 리사수 AMD CEO 이분도 대만계 미국인이죠 미국의 CES 독일의 IFA 스페인의 MWC 이런 것이 굉장히 큰 그런 정보통신 분야의 이제 박람회 같은 전시회 전시회라고 나온 게 낫겠네요 그런데 이번에 이 젠슨 황이 이제 기조연설을 맡아가지고 발표했는데 이제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아주 전형적인 엔비디아가 만드는 AI 가속기 그리고 이거는 뭐 AI 가속기 여기 두 개의 GPU가 있고 CPU까지 들어 있으니까 AI 슈퍼컴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네요 CPU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제품을 소개하는데 그게 여러분 약간 기술적인 분야지만 그래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하면 알아들 수 있는 얘기 보니까 이제 기조연설에서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 그리고 대만계 미국인 리사수 이렇게 발표하는데 이 젠슨 황은 이날 기조연설 막바지에 5세대의 고여유폭 메모리 12단 12천까지 쌓아올린 것을 탑재한 엔비디아의 블랙웰 울트라가 2025년에 출시할 예정입니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이 블랙웰 울트라 이전에 이제 올해 출시하는 2025년에 출시하는 블랙웰이라는 그런 AI 가속기는 8단 고대역북 메모리인데 내년도에 하는 것은 5세대 12단 12점 고대역북 메모리를 탑재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네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026년도에는 6세대 HBM4 지금 삼성하고 SK하이닉사 7의 이름 경쟁하고 있는가 그것이 이제 탑재될 루빈이라는 그런 AI 가속기를 내놓겠다 이렇게 발표했네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생소하시겠지만 그래도 상식서준에서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이게 보시게 되면 이제 올해 여러분들 생산하는 블랙웰에는 8단 HBM3 5세대 제품을 탑재하고 내년에 이름내는 블랙웰 울트라에는 12단 HBM3 5세대 제품을 탑재하고 그 다음에 2026년에는 루빈이라는 그런 HBM6 세대를 8개 탑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속으로 출간될 루빈 울트라에는 12개가 탑재될 예정이다 이 제품을 모두 다 여러분들 고대역북 메모리를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겁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이렇게 생성 AI 대규모 언어모델을 학습하고 추론하는데 가장 요긴하게 쓰이는 것이 AI 가속기 엔비디아 산 AI 가속기인데 AI 가속기의 가장 중추가 엔비디아가 자체 설계한 GPU하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공급하는 그런 HBM3 대규모 여러분들 그런 대역폭을 갖고 있는 그런 반도체가 결합이 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설계를 적용한 신행 GPU 플랫폼 루빈은 2026년부터 출시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내용을 여러분들 이렇게 이쪽에 이제 블랙웰 플랫폼 2024년 2025년 블랙웰 울트라까지 그리고 2026년부터 출시될 새로운 그런 플랫폼인 루빈 울트라 이걸 이렇게 공개를 했네요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PC에서 많이 사용하는 CPU 중앙처리장치와 같은 부분들은 대개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처리를 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 엔비디아가 여러분들 크게 재미를 보고 있는 GPU 그래픽 처리장치는 주로 AI에서 여러분들 학습과 추론을 담당하는 AI 반도체로 알려져 있는데 되게 잘 비율해놨네요 소수의 엘리트 일꾼을 활용하는 것이 CPU고 수천 개 일꾼을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 GPU다 그래서 이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제품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엔비디아가 자체 설계에서 대만 반도체 TSMC의 위탁 생산을 맡긴 GPU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가 공급한 HBM 이걸 합쳐가지고 AI 액셀레이터 추론 이미지 생성 등의 필수적인 그런 장치 여기다 CPU와 랜드 플래시가 여러분들 더해지게 되면 그 다음에 AI 컴퓨터 수프컴이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이런 정확하게 모습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6개의 SK하이닉스가 공급한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를 탑재하고 서로가 마주 보게끔 GPU 두 대를 설치하는 것이 바로 블랙웰 제품인 거죠 블랙웰 제품인데 여기에 12단을 여러분들 탑재하는 것이 블랙웰 울트라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테이블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이제 H200 호프 200이라는 그런 AI 가속기 그 다음 블랙웰 100 8층짜리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를 쓰고 192GB고 그 다음 제품이 여러분들 2023년 3분기부터 여러분들 출시되는 것이 글레이스 블랙웰 200 8단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를 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2025년 출시되는 블랙웰 200은 12층 12단 HBM3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를 쓰고 여기 지금 독점조를 공급하고 있는 것이 최태원 회장이 이끌고 있는 SK하이닉스가 최태원 회장이 이제 SK하이닉스를 정상화시킨 것은 굉장히 큰 공이죠 그런 공이 만일에 퇴색이 되어버려 가지고 좀 안 됐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블랙웰 2024년 블랙웰 울트라 2025년 루빈이 2016년 루빈 울트라가 2027년인데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엔비디아가 만든 GPU 그래픽 처리 장치하고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가 반도시 필요한데 고대역폭 메모리를 대한민국의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독점조를 공급하는 것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렇게 대한민국 회사가 이렇게 독점조를 공급하는 것은 거의 처음인 거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호프 아키텍처를 사용했을 때보다도 블랙웰은 AI 추론 속도가 최대 30배 정도가 빠르고 블랙웰 기반의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 블랙웰 200은 12단 고대역폭 메모리가 탑재되고 메모리 용량이 288GB까지 확장된다 블랙웰 200 두 개를 중앙 처리 장치와 연결해 만든 슈퍼칩 업계는 슈퍼컴퓨터 이렇게 슈퍼칩이라고 부르네요 블랙웰 200은 전 세계의 그래픽 처리 장치 GPU 시장을 장악할 것으로 분석되고 2025년까지 출하난이 수백만대를 초과할 것이고 엔비디아 출하량의 40에서 50%를 차지할 것이다 블랙웰은 호프 100 대비해서 거대 언어모델은 LLM의 추론 성능을 30배까지 향상하고 LLM 구동에 필요한 에너지 소문은 25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30배까지 성능이 향상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호프 여러분들 호프 100이죠 호프 100에 비해 가지고 호프 200 전 모델은 호프 100 모델에 비해 가지고 글레이스 블랙웰 200 모델이 30배 정도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 그만큼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대규모 어느 모델을 만드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블랙웰, 블랙웰 울트라 여기 한국 기업들이 만들어서 독점 공급하는 것이 8층짜리를 공급하다가 12층짜리 공급하고 그 다음에 루빈이 나오게 되면 6세대 8층짜리 그 다음 루빈 울트라가 나오면 6세대 12층짜리를 공급하는 것 자, 여러분들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에 투자했던 분들은 돈을 참 많이 벌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언론 매체 같은 걸 보면서 좀 새로운 개념들이 나오면 저도 이제 공부할 겸 해 가지고 이 개인별 일처리 AI, 블링 유어 온 AI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네 비와이 오 에이 아이, 비와이 오 에이 아이 이제 아마 이런 표현 많이 보실 겁니다 이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현업에서 이런 아주 젊은 분들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나이가 조금 있는 분들이 아마 방송을 많이 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런 생성 AI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모델들을 개인이 이용해보고 좋으면은 자기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런 PC에 그것을 이렇게 체계화해서 정리하고 업무에 활용할 것 같은데 그런 경우를 이제 주로 비와이 오 에이아이라고 이렇게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은 오늘 매경에 디지털 담당 부장께서 좋은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렸네요 이게 보니까 무역업을 하시는 분이 자기 경험을 이야기했는데 현업에서 약간 거리를 두고 있는 분들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역업에 종사하는 A씨는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일하는 방식의 송두리째 바뀐 현실을 실감하고 있다 이게 불과 2년이 채 되지 않아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픈 AI의 AI 챗봇인 챗GPT가 흔히 글로벌 무역 기준으로 인식되는 영어와 달러에 맞먹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고 주장할 정도다 이거는 저도 현업에 약간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생하게는 실감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로 결정한 거죠 실제로 무역업을 하시는 분이 챗GPT까지 여러분들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업무로 처리하는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는 걸 아주 생생하게 여러분들 소개하는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과거 10시간 정도 걸리던 상품 제안서 작성을 이제 챗GPT를 활용해 10분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생산성이 향상된 거죠 놀라운 것은 번역은 기본이고 A씨가 거래하고자 하는 해당 국가의 공식 문서 성격에 맞게끔 제안서를 맞춤형으로도 생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역 파트너 역시 이와 유사한 형태로 업무를 보면서 챗GPT 생성 문서를 주고받는 일이 흔해졌다는 설명입니다 엄청난 변화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챗GPT를 본격적으로 활용하면서 방송을 준비하는 그런 업무 방식이 어마어마하게 변화하는 것을 제가 체험하면서 야 이게 세상이 이렇게 바뀌구나 현업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따라갈 겁니다 계속 그렇게 그런데 약간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자극을 좀 필요하겠구나 보시기 바랍니다 무역업을 하시는 A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챗GPT 생성 문서가 거래 제안서의 국제 기준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외국에서 사업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요소가 로컬라이제이션 현지화인데 챗GPT를 활용하면 각 국가에 맞는 맞춤형서를 손쉽게 작성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변화인 거죠 이런 이야기를 누구와 함께 듣겠습니까 협상을 진행하면서 제안서를 몇 차례 수정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챗GPT 생성 문서가 더 똑똑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챗GPT 기술은 극히 일부분이고 앞으로 활용도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생한 이야기를 매경의 부장께서 듣고 기사화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즉시 공유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주목되는 것은 BYOAI입니다 Bring your own AI 현상입니다 이것은 회사 지원 없이도 직원 개개인이 개인의 필요와 선호에 맞는 AI 도구와 모델을 직접 가져와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에서 제공하는 AI 솔루션이 아니라는 점에서 보안사고라든지 정보 누출 같은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AI를 다룰 줄 아는 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또 이렇게 BYO AI를 활용하게 되면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이것이 큰 추세를 그냥 형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쉬는 시간이나 집에서 퍼플렉스티라든지 그 다음에 미드존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해보고 야 이게 좋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자기 PC나 이런 부분에 탑재했다가 업무를 할 때 여러분들 그걸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그걸 BYO AI 개인 맞춤형으로 확보한 AI 기술과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 근로자 75%가 직장에서 AI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78%가 자기에게 맞는 자기에게 더 효율적인 그런 것을 도입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4년이 AI가 직장에 현실화하는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조직에 있으면 조직은 계속 이런 그런 시대 추세를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는데 약간 은퇴하시거나 반정도 은퇴하거나 아니면 또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런 추세가 행성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BYO AI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What is BYO AI 하나의 출엔던데 근로자들이 채치 PT나 이미지를 만드는 달리 E 그리고 다른 생성 AI 모델 과 같은 외부의 AI 툴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그런 경향 개개인이 회사가 일괄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고 개개인이 자신의 업무에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을 사용하는 그런 트렌드를 BYO AI라고 그렇게 부른다 그렇게 이러면 정의를 하네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성을 높인다는 겁니다 IBM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생산성이 최소 20에 70% 오르는데 생산성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거 여러분들 이 AI를 여러분들 잘 사용하게 되면 그걸 저 자신에게 많이 느끼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걸 좀 더 살펴보니까 이게 또 이제 장점이 이렇게 있지만 삼성전자나 LG전자처럼 그러니까 글로벌한 기업들은 AI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내 정보가 밖으로 유출되기 때문에 2023년 5월부터 사내 PC로 채취 PT를 사용하는 검지시킨 겁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내부 그런 소위 생성 AI를 우리가 공급하겠다 보시니까 지금 와가지고 그런 BYO AI를 중지시키는 너무 늦었다 그래서 일터에서 적극적으로 BYO AI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BYO를 AI를 생산성 향상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야 된다 이런 종류의 페이퍼들이 많이 나와 있네요 지금 벌써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공유하고 싶은 것은 소위 BYO AI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업무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다루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점점점점 이제 시대하고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또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법률 분야에서 AI 활용인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판결문이라는 게 문자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스캔하게 되면 그게 다 텍스트 파일이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법률 분야에 판례를 검색하거나 이런 정도에 거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문서 검색, 검색, 분석 뿐만 아니고 법률과 관련해서 진단까지 이 소송을 성소할 가능성이 있냐 거기까지 여러분들 제공하는 겁니다 법률을 검색, 분석, 요약, 정리 수준에 거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런 건 뭡니까 AI 변호사가 성소 가능성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 조언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는 겁니다 그 내용도 한 분이 아주 생생하게 리갈테크 쓰나미 이게 이제 변호사분들이 주말에 와 가지고 AI 변호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듣는 겁니다 항소심 성소 가능성은 그러면 AI가 기존에 판례하고 그다음에 원심, 일심 판결문을 비교해 가지고 한 짧은 시간 안에 뭡니까 성소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현장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놓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법조인 AI 강의 수강 열풍 60장 판결문을 순식간에 분석하고 항소실익을 따져서 항소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고 변호사들의 AI 변호사를 활용하게 되면 업무 시간에 40에서 60%를 저장할 수도 있고 그러나 법조계가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AI 변호사를 활용하는데 굉장히 더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무조건 우리는 신기술이 등장하게 되면 오픈마인드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공적인 이슈를 많이 다루지만 특히 AI에 대해서 많은 여러분들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모델 같은 걸 소개하는 것은 이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분야이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 소개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과정에 저도 자극을 받고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정말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이 법률 분야는 전형적으로 AI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분야입니다 의로 분야의 진단과 마찬가지로 1심 선고 판결물인데 내용이 너무 길고 복잡하다 알기 쉽게 하지만 자세한 내용을 다 반영해서 분석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텍스트 파일을 입력하는 겁니다 AI 변호사에게 이 같은 명령을 입력하자 AI 변호사는 60장에 달하는 판결문을 단 5초만에 분석한 뒤에 결과를 내놨다 엄청나죠 단순 분석에 그치지 않고 목차로 나누어 가지고 1. 사건 개요 2. 본안에 대한 판단 3. 결론 등에 대해서 구체적 의견을 제시한다 AI 변호사를 활용하는 사용자는 사건 발생 원인과 진행 과정 법원의 판단과 그 이유 결론까지를 전체적인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시대 대세를 어떻게 여러분도 거슬릴 수 있겠습니까 익숙하지 않지만 풍등하고 뛰어들어 가지고 이용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이용할 수밖에 없지만 그 전에 어마어마하게 저항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풍등하고 뛰어들어야 되는 거죠 보시게 되면 법률 업무에서 AI가 발휘할 수 있는 성능은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1심에 패소를 했을 때 2심을 요구할 때면 성수할 가능성을 다른 판결문을 참고해 최대한 객관적인 관점에 판단한 의견서를 작성해달라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AI는 5초 만에 답변을 내놓는다는 거죠 원심 판결 요지 1. 2. 항소심 판단 시 고려사항 3. 항송심 승소 가능성 목차별로 딱 나누어서 뭡니까 의견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파워풀한 것이 등장했음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관성이 있고 고집이 있고 습관이 있고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격렬하게 저항할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제니까 마치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우리가 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AI가 여러분들 그냥 몸의 한 부분처럼 확장이 될 수밖에 없는 시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AI는 종합적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승소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으나 현재로서는 항소를 재개해보면 산으로 사료됩니다 이 의견을 내놨고 AI 활용법 심화 강의를 듣는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의견서의 최종 버전으로 사용할 만큼 100% 완성도는 아니지만 초안으로 할 의견은 충분하다면서 감탄을 쏟아냈다 그러니까 검색 분석 이런 것뿐만 아니고 의견까지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MRI 촬영 여러분들 그런 이미지 영상을 보고 100명에 대한 진단도 하지만 또 치료법에 대한 제안도 하는 수밖에 앞으로 갈 수 있겠죠 변호사가 기존의 방식으로 소장 작성과 판결문 분석 항소 실익 판단을 비롯한 업무를 처리하려면 보통 사건 한 개당 하루를 통째로 써야 되는데 재판을 준비할 때는 상대방이 제출한 수십 장의 준비 서면을 일일이 검토하고 이에 대한 전략을 마련해야 된다 이걸 순식간에 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법원에 제출하기 위한 서류를 작성하는데 짧게는 3시간에서 4시간 정도가 사유가 되는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그런 시간을 쏟아야 되는데 법률 업무에 AI를 활용하면 생산성을 엄청나게 올릴 수가 있고 업무 시간의 50%까지 되면 단축할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온다는 거죠 생산성 양상이라는 게 따로 이야기하면 한 건의 이런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시간을 그만큼 줄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아주 여러분들 저항을 한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자기 업무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AI가 뭘 알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끝까지 새로운 것에 대해서 항상 문호를 개방하고 배움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아야 되는 거죠 아마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 방송도 얼마 전부터 딱 시작하고 나서 이런 건 뭡니까 계속 진화하지 않습니까 성력 없이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가장 걱정하는 문제가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AI에게 여러분들 질문을 던졌을 때 변호사들의 답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질문의 질과 질에 따라서 많이 다르죠 그런데 잘못된 질을 답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할루시네이션 황각현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나오네요 황각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질문을 잘 던지면 된다 특정 법령에 대해 질문할 때 단순히 알려달라고 하지 않고 답변에 근거가 되는 법령을 맹시해 달라거나 근거가 불확실하다면 추측이나 개인적 의견을 자제하라 이렇게 여러분들 추가적인 질문을 주면 거기에 맞춰서 훨씬 더 현명한 답을 AI가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배우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짧은 기사에서도 보수적으로 오랫동안 법률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AI 변호사를 대하는가도 나오고 얼마만큼 여러분들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건 나오고 그러니까 법률 분야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겠냐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좀 도전적이고 도움이 되는 거네요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지막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까 지난해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검색엔진 빙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에 다운로드를 받았네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대개 구글이나 네이블을 많이 쓰실 건데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여러분들 오픈 AI사의 도움을 받아가 내놓은 그런 생성 AI가 코파일럿이고 구글이 제미나이를 내놨지 않습니까 저는 뭐 두 개 다 자주 쓰는데 오늘 여기 보시게 되면 챗GPT를 탑재한 애플리케이션 앱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빙이 1년 만에 다운로드가 15배 폭증했다 이런 보도가 났네요 그 이야기는 뭔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15배를 세계인들이 더 사용했다는 것은 그래서 정보 제공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엄청나게 파워풀한 AI 검색인 모양이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검색 애플리케이션 빙의 작년 다운로드 횟수가 1년 전보다 15배 폭증한 것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가장 탑인 모양입니다 그만큼 AI 검색엔진이 뛰어나다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이야기한 거죠 사람들이 투표한 거니까요 챗GPT를 앞세운 그 다음에 2위가 종합금융앱인 엘리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챗GPT를 앞세운 마이크로소프트사 AI 브라우전 엣지가 94% 그 다음에 캐나다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쇼피파이 그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인기가 있구나 챗GPT를 탑재한 검색엔진 빙만 홀로 15배 증가한 만큼 챗GPT발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이고 구글은 아직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좀 밀리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제가 또 궁금해 가지고 보시게 되면 구글 들어가셔가지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빙을 검색하시면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빙을 들어가서 그냥 검색을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대표적인 생성 AI인 코어 파일럿에서 사용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빈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면 돈을 한 20불 정도 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런 코어 파일럿에 세 군데 똑같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이거는 퍼플렉스티 생성형 AI가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훈련된 리듬 모델을 사용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한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퍼플렉스티 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구글의 제미나입니다 다 답이 다르지 않습니까 제미나 이름 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코어 파일럿 답입니다 코어 파일럿 답인데 이제 코어 파일럿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코어 파일럿이라는 것이 있고 구글에는 제미나이가 있고 그 다음 퍼플렉스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설명을 하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코어 파일럿하고 구글의 제미나이를 성능을 한번 좀 비교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관련된 문헌을 여러분 들어가 보니까 근수한 차입니다만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코어 파일럿이 조금 더 낫다는 그런 판단을 내리네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코어 파일럿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코어 파일럿은 일종의 이제 오픈 AI사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진 거대 언어모델이죠 생성형 AI 그리고 이제 제미나이 제미나이 두 개인데 옛날에는 제미나이를 바드라고 불렀죠 그 성과를 여러분 참 이렇게 엄격하게 이렇게 한 10개 정도의 항목에 걸쳐서 여러분 다 평가를 해놨네요 4.8스타 4.3스타 엑셀런트 퀄리티 굿 퀄리티 그러니까 코어 파일럿이 더 낫다는 거죠 이걸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코어 파일럿은 다른 생성 AI 모델을 압도한다 아웃스트리프가 아마 더 낫다는 뜻일 겁니다 한번 참조하시고 혹시 구글만 사용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코어 파일럿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거 도움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업체들이 경쟁해가지고 가장 우수한 게 이제 탑이 되겠죠 나머지는 많이 사라지게 될 거고 제가 많이 쓰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다만 이 퍼플렉스티 퍼플렉스티를 굉장히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코어 파일럿 제미나이가 조금 밋밋한 그런 정보를 주기 때문에 어쨌든 도움을 보시고 AI 가지고 이러면 한국에 선거가 문제가 없었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코어 파일럿 구글의 제미나이 퍼플렉스티 AI의 퍼플렉스티 앤스트로픽사의 클라우드 이렇게 다 사용해가지고 질문 던져보시면 다 좀 다르게 이렇게 답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새로운 내용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항상 국내의 정치 문제는 좀 칙칙하지만 또 바깥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 훨씬 역동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AI 변호사 이야기 드렸지만 전통적으로 한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해 오신 분들은 오랫동안 그걸 사용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중요한 덕목은 새로운 정부나 이런 것을 입수하게 되면 자기의 업무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시도해보고 좋으면 채택하는 그런 개방성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오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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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